뉴스의 행간을 읽습니다. 행간. 오늘도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김성환 씨 자리를 대신해 지고 계시는데요. 고재열 기자 오늘은 취재차 광주에 내려가 계시다고 해요. 전화로 연결해보죠. 고재열 기자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제와 관련해서 광주에 내려가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인가요? 광주기엔날레 특별전에 홍성담 화백 그림, 세월 5월 이 그림이 철거되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논란과 관련해서 취재를 왔고 행간에서도 한번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까지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일단 이제 광주 비엔날레 본전시랑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본전시는 9월 4일에 개막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별전이고요. 8월 8일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허수아비로 묘사된 홍성담 화백의 걸개 그림, 세월 5월이 전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이 그림은 홍성담 화백과 동료 화가 그리고 시민들이 공동작업으로 그렸던 대형 그림입니다. 걸개 그림이에요. 네. 그리고 전시 직전에 수정 요구가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허수아비로 묘사되었었는데 닭으로 수정을 했는데 걸리지 않았습니다. 화가가 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태에 책임을 지고 책임 큐레이터가 사퇴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가 않고 그래서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까지 현재 사퇴한 상황입니다. 이에 이제 광주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론을 밝히고 9월 16일 대토론회 때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좀 뒤로 빠지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비엔날레 재단의 대표이사가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해결할 주체가 없고 그리고 21일 자문위원회가 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회마저 지금 취소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치가 좀 장기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현재 광주에서는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진행 상황. 시민시장을 공언했었는데 현재는 지금 공공의 적이 되어버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월 5월이라는 걸개 그림 때문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광주의 상황. 광주 내려가서 정리를 해 주신 거예요. 어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이 문제 거론이 됐죠? 그런데 장관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그림이 걸린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가는 예산이 줄어드는 건 없다. 이 그림의 게시를 막은 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압력이 있었느냐 하는 의혹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한 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윤장현 시장의 입장이 더 웅색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홍성담 화백은 어떻게 가서 직접 만나보셨어요? 네. 만나봤습니다. 현재 이 세월호홀 그림은 비엔날레재단 수장구에 있는데 그림을 그렸던 대안군관 메이올에서 제가 뵀습니다. 홍성담 화백은 이 그림을 반드시 비엔날레 특별전에 걸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벌어진 이런 관의 창작에 대한 간섭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겠다. 그리고 윤장현 시장과 단판 짓겠다는 입장인데 단판 짓겠다. 제가 보니까 서로 한 라인은 구축해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장현 시장이 수행기서를 보내서 그림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전해온 적도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윤장현 시장이 모든 것을 비엔날레재단에 일임한다고 했었습니다. 책임 주체를. 그런데 비엔날레재단의 이사장이 바로 광주시장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에게 일임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대표이사도 사퇴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의 해결 주체는 시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양새는 홍성담 화백하고 윤장현 광주시장하고 대척점에 서 있는 이런 모양새인데 사실 따지고 가보자면 윤장현 시장이 광주의 시민운동의 대부고 둘의 인연이 남다른 인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제진행 때 홍성담 화백은 시민군으로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윤장현 시장은 이 시민군을 치료하는 의사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정말 남다른 거예요. 그리고 광주시민운동의 대부가 된 윤장현 시장을 시민운동에 끌어들인 사람이 바로 홍성담 화백입니다. 아 그렇게. 그리고 홍성담 화백의 아내를 만나게 했던 중신을 섰던 사람이 바로 윤장현 시장이고요. 중매쟁의 역할을 한 게 또 윤장현 시장이에요? 그리고 함께 광주시민연대모임을 90년대 초에 만들어서 세계인권대회를 광주에서 치르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번에 3월, 5월 이 걸개그림을 제작한 대안공가 메이홀 여기에 홍성담 화백이 대표 작가격이라면 윤장현 시장은 어떤 후원자들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메이올에서 작업하고 있는 홍성담 화백을 찾아와서 격려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특별전에 홍화백이 그림 좀 거십시오라고 하게 된 그 뒷배경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윤장현 시장도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찾아왔을 때 홍성담 화백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그림이 이제 뭐 그려지기 전 상황이겠지만 이 그림이 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나를 믿고 좀 기다려달라 그런 부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참 각별한 인연이네요. 결혼할 때 중매까지 샀다고 하니까 이건 뭐 정말 각별한 인연인데 참 지금 묘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된 것도 사전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지금 묘한 상황이 됐는데 광주 비엔날레에 대한 포럼도 참여를 하셨다면서요. 네. 신진 미술인들이 이 포럼을 했고요. 네. 어떤 얘기 오갔어요 어제? 일단은 좀 모욕스럽다. 현재 상황이. 광주가 아무리 중앙정부의 예산주원이 아쉽다지만 이 정도로 눈치를 봐야 되나 그리고 광주 비엔날레와 관련해 그동안 어떤 누적된 문제들이 골마 터진 것이다. 광주 비엔날레는 그동안 세 차례 정도 파동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안티 비엔날레가 열릴 정도로 좀 문제세기가 있었고 그때 문제도 뭐 이런 거였어요? 이걸 거냐 마냐 이런 거였어요? 그때는 광주 비엔날레를 처음에 만들 때 5.18 진상규명과 그리고 보상 문제가 대두될 시점이었는데 비엔날레를 관해서 하니까 이런 거하고 좀 속된 말로 먹고 떨어지라는 거냐 광주가 우리는 그런 행사를 반대한다. 그래서 안티 비엔날레를 광주 문화예술인들이 했던 거고요. 그리고 총감독 전시 총감독 체제를 만들었을 때 지휘 문제를 놓고 또 사퇴까지 하는 상황이 있었고 알겠습니다. 참 안타깝게 됐습니다. 우리 광주에 직접 내려가서 고재열 기자가 우리가 몰랐던 뒷이야기들 담아주셨어요. 고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뵙죠.